안녕하세요. 라인댓스 당사 조채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센터가 다 휴관상태에 있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쉬는 동안 내내 살이 많이 쪼이 든 상황이고요. 어쨌든 휴관상태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인댓스 반도 오늘부터 첫 시간으로 해서 앞으로 온라인 강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하시는 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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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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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야 완전 지은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자 먼저 작품 스텝을 익히기에 앞서서 우리 라인댓의 기본적인 스텝을 잠깐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인스텝이라고 있습니다 바인스텝은 오른발 옆으로 진행하면서 사이드, 왼발 뒤로, 비하인드, 사이드 자 왼쪽으로 갈 때는 왼발부터 사이드 나가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바인스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발부터 바인스텝을 하는데 네 박자, 네 박자씩 맞춰서 끊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터치로 끝내시면 되죠 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바인스텝을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 바인스텝 터치로 해서 끝낼 수도 있고 때로는 브러쉬나 스턤프로 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V스텝 해서 아르타겟 V를 그린다 해서 V스텝 합니다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래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진행했다가 뒤로 오시면 되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세직박스 이것도 네 박자에 맞춰서 하시면 되죠 오른발부터, 오른발, 버츠로, 왼발, 백 옥사이드, 투게더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왼발 네 박자에 맞춰서 하시는데 자, 방향 전환할 때 이 세직박스를 많이 씁니다 오른발, 왼발, 턴, 투게더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이어가시면 되죠 자, 이 작품에서 화낸 스텝, 지금 배운 것 동영에서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파티는 오른발부터 해서 원, 투, 쓰리, 포예요 그래서 오른발,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하고 네 박자 바인스텝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내시고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파티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파티 이어서 마시는데 두 번째 파티는 왼발 바인스텝으로 해서 다인스텝 하시고 나서 터치 끝내시고 오른발, 코인스텝 네 박자 두, 이, 스텝 해서 두 번째 파티까지 끝내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오른발부터 해서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끝나시게 됩니다 오른발부터 한 손으로 하나, 둘,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티에서 오른발, 세지 박스 아까 잠깐 배웠죠 오른발, 세지 박스 해서 마무리까지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턴, 후계 더, 사이드, 사이드 해서 왼발 모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방향이 돌아져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방향을 돌아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첫 번째 홀, 두 번째 홀 끝나고 나서 6시 반영 세 번째 홀 들어가면 되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네 번째 홀 들어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해서 다섯 번째 홀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네 군데 벽을 도시고 정면에서 다섯 번째 홀 여섯 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지금 두 바퀴째 다섯 번째 홀 돌고 나서 두 번째 홀 보시고 나서 아홉시 방향이죠. 여덟 번째 홀에서는 마지막 네 박자 하지 않으시고 맨 첫 번째 파트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홀 끝나는 지점에서 28카운트죠. 마지막 네 박자 하지 않으시고 다시 연결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하고 마지막 스텝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파트 다시 이어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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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까놨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걸 다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걸 다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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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거야 찐 어떻게 열심히 많이 뛰셨나요? 오늘 운동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이라 저도 어색하기는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